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측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죠.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사람은 단연 부동산 정책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석수에 올라섰던 김현미가 교체된다는 소식이었고 그 외에도 문 대통령의 오른팔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사실도 꽤나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동산 실력이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굉장히 싫어하고 또 부동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 굉장히 죄악시하는 정부인데 희한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낙점을 한 전해철 같은 경우에는 도국 렉슬이라는 부동산을 매도를 해가지고 13억의 차익을 올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청와대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투기한 이력이 있거나 부동산으로 뭔가 불로소득을 올린 듯한 그런 사람들은 청와대에 임용해서 전부 다 배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부동산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낙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들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된 소식을 보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2018년도에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매도해가지고 13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은 것은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전해철 의원은 2018년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도곡 렉슬이라는 아파트 한 채를 22억원에 매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해당 아파트를 6억 9,466만원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했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15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전해철 의원이 2018년도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로 해가지고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니까 해명이 나왔는데 우선 행안부 측에서 전해철 의원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항상 이런 논란이 터지면 이런 보도가 나오죠. 진실을 잃었습니다. 사실을 잃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행안부 측에서는 전해철이 버블세븐 강남아파트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해철 후보자는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에 왔었던 생활 거주지 인근의 1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고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로 청와대 근무하는 무관하고 2018년까지 15년 동안 해당 주택을 장기 보유한 주택으로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역구인 안산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강남아파트를 매각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아니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전해철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하는 이런 보도를 내주는 것인가 저는 이것도 사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요. 아무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전해철 의원 역시도 해당 아파트의 매입금액은 6억 9천이 아니라 8억 2천 4백이라면서 재건축이라서 매입금액이 6억 7천 100만원이고 추가 부담금이 1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갔다면서 관보에는 매입금액만 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측에서는 15억 정도를 시세차익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해철 말에 따르면 13억 정도가 시세차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해철 의원 측에서는 도곡 렉스를 살 때 어머니를 모시고 자녀들이 여기에 학교를 다녔다면서 전해철 의원은 안산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산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 이후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처분한 것이라면서 2018년도에 팔고 지금은 9억원이 더 올랐으니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안 팔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전해철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서 재직하던 시절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전해철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간 것은 도곡 렉스를 매입 이유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15년 동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시세차익을 이 정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면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 중용이 되는 사람이고 또한 현 정부하고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시세차익을 죄약시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본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나서 아파트를 매도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 객관적으로 본인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10억 이상의 굉장히 거액의 시세차익을 누린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장기 보유든 단기 보유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산 가격보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불로소득을 거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일반인들이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고 이번 정부의 철학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꽂으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번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는 변창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지고 시세차익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사회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펼쳤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부동산 가지고 시세차익 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약시하고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서 지금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번 정권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아무튼 본인들은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나 봐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의 발언 중에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기가 안산에서 의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산에서는 전세로 살았고 자기 자식하고 어머니들은 도곡동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정권의 정책 기조면은 살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의원 생활을 안산에서 하면은 가족들도 다 같이 이사가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키우고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자식들은 그 강남 8학군에서 학교 다니게 만들고 거기에서 살게 만들고 본인은 따로 내려가가지고 의원 생활을 하지?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상황인가? 현 정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하고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짓 하면은 엄청나게 욕하죠? 근데 본인들은 버젓이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지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솔직히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언제 매입한 게 뭐가 중요한가? 남들에게는 불로소득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뜯어가놓고서는 지들은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챙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자기들은 불로소득이 되고 남들은 안 된다라는 거냐? 라는 의견도 있고 내가 하면 장기 보이고 남이 하면은 시세차익이냐? 안산에 살아야 되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야지 왜 본인의 자녀들은 강남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냐? 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가족이 안산에서 오손도손 살아야 할 거지 왜 애들만 강남에서 사는가? 공정, 공평, 정의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애들은 8학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시세차익을 먹고 친 것이 아니냐? 1가구 1주택 장기 보의도 투기로 치부하는 놈들이 지들이 한 거는 죄가 아니고 로맨스라고 감히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처로운의 저 발언이 사실상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지금 실패했다라고 시인하고 있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데 본인이 2018년도에 팔았고 부동산 투기를 누려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으면은 9억 원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2년 동안 22억 원짜리 집이 31억 원짜리 집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말 자체가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이 14%가 올라왔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헛소리 했었는데 전해처로운이 하는 얘기 딱 들어보면은 22억 원짜리 집이 2년 만에 9억이 더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4%가 오른 겁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전해처로운이 서울 그 강남의 아파트를 1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로 해가지고 13억 정도의 차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전해처로운이 그냥 어디에도 소속이 되지 않은 그런 자연인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를 죄악시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 소속이 돼 있는 의원이라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전해처로운이 소속이 돼 있는 정당은 부동산 투기를 누구보다도 증오하고 이 시세 차익을 죄악시하는 이 민주당의 본인이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죄악시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익을 누린 이 전해처로운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거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로 강남자파는 이번 정권의 공식 중에 공식인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